부산 기초의회 의원들의 얼굴을 합성한 디페이크 음란물이 무더기로 배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를 당한 구의원만 10명이 넘는데요. 최근 비슷한 수법에 디페이크 범죄가 전국에서 발생해 국회가 이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아른혜 기자입니다. 부산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은 지난 2일 개인 이메일을 열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음란물과 교묘하게 합성한 디페이크 사진이 전송된 겁니다. 또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북구의회의 한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디페이크 음란물을 우편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디페이크 음란물을 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은 부산 기초의회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1명에 달합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락처와 신상 등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한테 자기의 이미지나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일을 진행하는 열정에 위축이 올까 싶어서. 피해 의원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부산구군의회협의회는 추가 피해 연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서울과 대전 등에서도 광역 기초의원들을 상대로 한 디페이크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다음 주 행정안전위원회 정책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